영상에 앞서 제발제발 구독앤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인들의 연습장 보릴라야구진과 함께합니다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리그 13차전입니다 이날은 앞에 경기를 하고 이번 경기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쉽지 않은 더블헤더입니다 득점 위주의 편집입니다 1회 초 상승 리팀 선발 투수 사야죠 이 경기는 아직 2023년 시즌 경기라 2024년 시즌부터는 투수는 거의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산 1500이닝 정도 던진 듯 하군요 타자에 올인하는 시즌이 될 듯 합니다 1번 타자 우전 안타 3루타이군요 2번 타자 유격수를 가르는 안타로 선치 득점합니다 1대0 3번 타자 좌전 안타 4번 타자 3진 5번 타자 2루플라이 6번 타자 유격수인데 서커스 송구로 다행히 아웃 키우키우키우 이닝 종료 이닝 종료 1회 말 우전 안타 우전 안타 8번 타자 좌전 안타로 주자 무사 1 3루 9번 타자 3루 땅볼인데 3루 수가 잡아서 1루로 악성구네요 이건 분명히 실책입니다 근데 기록에는 안타로 나와있군요 2대0 1번 타자 우익수 쪽으로 뭐하는 거죠 타구를 실책성 안타입니다 3대0 2번 타자 2루 땅볼 주자 호민 4대0 3번 타자 자전 안타 5대0 4번 타자 수수 플라이로 아웃 수비가 아쉬운 이닝이었습니다 2회 말 5번 타자 신입 이스트 자익수 플라이 아웃 6번 타자 수리남 용병 초구층인데 역시 초구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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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쳤습니다 음 이건 좀 실책같은 안타입니다 8번 타자 라크 3진 3회 초는 사야조가 무사히 막았습니다 3회 말 9번 타자 갱수 평범한 유격수 땅볼인 듯한데 내야 안타를 역시 빠르군요 1번 타자 정용병화 또 3진을 2게임 사케이르 3번 타자 3번 타자 선출교 3번 타자 선출교 영상에 안나올 것 같아서 이거라도 내야 땅볼로 아웃 그사이 3루 주자 호민 5대1 3번 타자 패효 경도 3진 4회 초 4번 타자 4번 타자 볼렛 5번 타자 좌전 안타 주자 1,3루에서 6번 타자 중견수 플라이 희생타로 6대1 이웃 타자 아웃 8번 타자 낫아웃으로 종료 2번 해에 타자가 5명 나왔고 잔루가 1명이죠 이론상 2점이 나올 수가 없죠 기록에 2점으로 나왔군요 4회 말 4번 타자 하바드 용병 3진 2타석 연속이네요 6번 타자 수리남 용병 볼렛 7번 타자 디펜더 범스타 볼렛 8번 타자 라크 3진 이넘도 2타석 연속이군요 5회 초 상승비팀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정용병왕입니다 9번 타자 나다웃 2타자 연속 볼렛 1사 주자 2삼루 3번 타자 2루 땅볼로 아웃 그 사이 3루 주자 호민 7대1 2사 주자 3루에서 4번 타자 실책입니다 8대1 5번 타자 볼렛 6번 타자 다시 실체으로 득점합니다 9대1 5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커레이 투수 교체합니다 1번 타자 정용병왕 2루 플라이 2번 타자 선출교 1루 플라이 6회 초 6회 초 상승비팀 다시 투수 교체합니다 방어율 제로의 투수 하바드 용병입니다 첫 타자 몸에 맞는 볼키우키우 루틴이군요 1사 주자 2루에서 1사 주자 2루에서 1사 주자 2루에서 2번 타자 3진 3번 타자 우익수 플라이로 이닝 종료 무실점 하군요 6회 말 3번 타자 패우 경동 나다운 4번 타자 하바드 용병 회심의 중월 2루타를 이 안타가 팀 3번째 안타입니다 5번 타자 신입 타자 이스트 자익수 플라이아웃 6번 타자 수리남 용병 3진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3안타 국회의로는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 힘든 경기에 더 힘든 리그였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